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 벌써 되었네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이 시간 오엔의 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노엔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의 책의 7장 견고한 믿음을 촉구함 페이지는 301페이지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와를 경애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낙심하고 있고 어찌할 말을 몰라 방황하며 기운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손을 늦추지 말아라. 비록 지금 너희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모든 방평과 관련하여 흑암 중에 있지만 여와의 이름을 의뢰하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여와의 이름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매우 견고한 지지물과 안전한 방어 시설이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여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출애국기 34장 6,7절 말씀에 상세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름은 출애국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통로로 작정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영광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완전하게 알려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게시안에 포함되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모든 것 뜻을 알려주신 후에 자신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요한복어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선지자요 교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대한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애롭고 국률어린 성품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련한 피존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복된 성품을 여러 가지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이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천명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알고 대하도록 친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국률이 풍성하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의 유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분임을 친히 공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상자께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게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볼리온 곧 멸망케 하는 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구주라고 불립니다.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방법 안에서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래 두 번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이사야 2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제가 이 설교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자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늘 진노하시며 분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진노나 그런 분노 같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엄하시고 혹독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하나님에 관하여 섬뜩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맹렬한 불이오, 끝없이 타오르는 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노기가 등등하시지도 않고 원한 어린 생각을 품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롭고 국룰이 풍성하신 본성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 안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빈약한 정서에 불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랑이라는 정서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를 사로잡아서 자식을 향하여 얼마나 특별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보금서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맺혔던 마음이 금방 누그러졌으며 탕자 아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애간장이 녹도록 탄식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탄에 빠져 통곡했던 한 가련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기에 비록 자신이 많은 과실을 범했을지라도 자신을 향하여 동정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는 두려움과 공포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잘 처신하기 마련인지요.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곧 그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자질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많은 탁월함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 어느 하나라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 지식으로 인해 크게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가장 크게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크게 놀라며 다음과 같이 탐복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심정과 태도를 취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깨달음은 영혼을 압도하여 더욱 굳은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전체적으로 국률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시행할 때에 그 국률을 따라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국률과 관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국률은 사람들의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버럭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요나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될 줄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상대하기에 적당한 분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명성이나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내일이면 지옥불에 던져질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토록 충만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자유로우시고 얼마나 더 국률이 풍성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성에 관하여 개시하신 이 개시의 말씀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인자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향하여 노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안아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그 하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언제나 위로가 되는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성애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도 이정조라면 하나님이 또 멸망받을 죄인들과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택자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오늘 오웬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 중에 몇을 나열을 하죠. 먼저 다잇을 얘기하면서 압살롬이 다잇을 치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다잇의 마음을 또 표현했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탕자 화랑방탕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모든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둘째 아들 탕자도 그 아버지의 복 가운데 다시 은혜를 회복했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3,4대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해주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또 어떤 자들에게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로우시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주실 분입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스 또 멸망받을 닌회 이런 모든 멸망받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 영혼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 나라에 있는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택자들의 영혼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 한 달을 점검하시고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가운데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밤에도 우리를 그 탕자처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세를 회복시켜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